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돈 되는 정보 가져왔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이 애널리스트의 말 반신반의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가격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숫자도 너무 많고 각자 뭐 1에서 가격 2배 간다. 1에서 10배 간다. 누구는 떨어진다. 다들 예측이 다르잖아요. 3명이 있으면 그중에 2명은 틀리니까 암만 이게 전문가라고 해도 그 가격 예측을 다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이 은행의 투자.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바이누 지금 차트만 봐도 상승 추세 탄기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자리를 깨고 나와서 4,7 구간 지금 가격에 3배 간다. 그 바이시그널 매수신호가 지금 떴다고 합니다. 매수신호가 반짝이고 있다. 어디서요? L3 벤커펀드 은행의 펀드 흐름 그 추세 강도 지표를 봤을 때 매수신호가 떴다. 근데 이게 정확한가요? 믿을 수 있을까요? 지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희귀하게 발생하는 신호라고 하죠. 마지막에 여기서 신호가 나왔던 게 언제래요? 23년 6월. 이때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5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신호가 지금 다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 볼게요. 확실하게 받아 계속 올라와 주면서 동시에 컵앤핸들 패턴까지 나오고 있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딴소리를 하는 직업인데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하나같이 시장에 힘 붙었다. 상승 시작이다.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구독자님들 코인 상승 원하시죠? 불장이 오는 거 기다리셨죠? 그런데 진짜 불장이 오면 내가 부자가 되냐?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코인의 대표 비트코인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지금 보면 쉬워 보이죠? 그냥 남들 말하는 반감기 그때마다 샀어도 무조건 2배 이상 벌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을 안 샀을까? 민코인의 신화 시바이누 이것도 차트 보면 아 불장만 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넋끈이 가는구나 너무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실제로 이때 사람들이 왜 안 샀을까? 문제가 뭐예요? 왜 제때 못 타고 이럴 때만 탔어요? 왜 오르는지 모르니까 시장이 왜 강세인지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중에 어떤 코인이 가장 크게 오를 건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실제로 이렇게 오를 때 그 수익을 내 거로 땡겨올 수가 있는데 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정작 이렇게 오를 때가 되면 그때서야 왜 오르나 물어보고 정보 찾아보고 차트 분석 좀 하다가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이 다음 시바이누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간신히 여기까지 회복한 거죠.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해도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태어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표현하죠. 부잣집에서 태어났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냐 인생의 99%가 여기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거를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내 부모님 호강시켜주겠다. 내 자식들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이란 것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환경이 좋으니까 낙방을 하든 말든 정말 여유롭게 행정고시 준비하고 누구는 성적이 돼도 국립대회를 가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을 떠안고 7급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이거를 역전하고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개천에서 용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용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이 잔인한 자본주의 시대예요.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나를 끌어올려줄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아시죠? 동아줄이 자기를 봐달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눈에 보이게 황금빛으로 빛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썩은 동아줄처럼 잡초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 동아줄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걸 알아보고 꽉 잡으셔야 내 인생 바꾸는 이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황금동아줄이 뭐냐? 지금까지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보다 더 확실한 가장 거대한 점프를 시켜줄 이 사전 정보 내가 잘 몰라서 여태까지 못했지 정말 알면 할 거다. 내 인생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큰 뉴스인 거 아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야, 그동안 내가 미국 대통령 몇 번 바뀌는 걸 내가 봤는데 내 인생 달라진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번 대선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합니다. 왜? 트럼프가 특별해서? 해리스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상 최초로 이 암호화폐가 대선 공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이 크리프트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을 아끼던 해리스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자기 입으로 이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민코인은 더 오른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나 하는 단편적인 정보 말고 정말 깊은 내용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 여기까지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두고 싸우고 있냐? 왜 트럼프가 이 코인 거래소까지 만들었냐? 하필 이 대선 기간 중에 하필 암호화폐에 목숨을 걸었냐? 그 이유를 아셔야 어떤 코인이 대장주가 될 것이냐?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멕시코 난민 안 받겠다. 주한미군 한국에서 국방비 부담 더 안 해주면 빼버리겠다. 그리고 일자리, 공장 다 뺏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미국 산업 미국인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가니까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거죠. 이 미국이 그럼 어떻게 컸어요? 미국 전에 원래 세계의 패권 국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그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던 미국 20세기부터 떠올라서 정말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계의 패권 잡고 세계의 대장 세계의 경찰 놀이를 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달러의 지배력이죠. 국제 결제에 쓰이는 미국의 달러 달러가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화폐로 쓰이던 건 금이었죠. 자산의 가치를 다 금으로 따졌는데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그리고 미국의 뉴딜 정책 그리고 브레톤 우주 체제로 달러를 국제 결제, 화폐로 다들 합의를 했죠. 이게 미국 패권의 역사예요.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뭐예요? 석유죠. 석유도 달러 없으면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의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결국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린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왜 위대한 기술이냐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장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말하고 있죠. 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게 이 CBDC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직접 코인을 만드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CBDC가 이 돈 그중에서도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달러로 해계모니를 가져온 미국이 국제화폐가 암호화폐 코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일지 이더리움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도권을 잃는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미국은 이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주시하고 대응하고 있죠. 이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 자금 기부도 코인으로 받는 정도인데 원래 친 암호화폐였냐?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하고 다니던 게 트럼프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죠. 달러의 힘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이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노선을 틀었어요? 왜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라고 해요? 보세요. 암호화폐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판 중국이 먹는다. 중국한테 패권을 빼앗긴다. 이 위기감 때문에 노선을 틀은 거예요. 코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기축통합 패권 미국의 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달러에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미국이 도태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다 코인판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 투자자의 민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둘 다 미국의 힘, 그 근원 이 기축통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죠. 어차피 가만히 둬도 늘어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걸 최대한 미국 안에서 돌게 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중국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2021년에 암호화폐 채굴, 거래 다 금지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노선을 확 틀었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나오니까 홍콩에서 바로 ETF 출시하고 이제 대선을 세 달 앞둔 시점에는 암호화폐 금지, 해제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늦출 수가 없다. 달러 CBDC 즉 달러 코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달러의 힘 미국의 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달러 미국의 CBDC 만들어서 이 달러처럼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BDC 하면 다들 리플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 시청순위가 높아서 유명한 것도 있고 저도 영상으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10개 이상의 국가들과 CBDC 진행 중이거든요. 결론 바로 말씀드릴게요. 리플 아닙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국 연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자료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돈이 되는 정보가 뭔지 그걸 구별할 수 있냐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자료를 바로 볼게요. 서머리 요약 보고서예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24년 9월 18일 금리 인하 때 비컷 발표하면서 나온 자료가 이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쭉 보면 암호화폐의 금융 접근성 그래프로 나와 있죠. 점점 0을 향해 가는 모습 즉 기존에는 대체자산이라고 분류가 됐던 코인이 점점 주식처럼 더 나아가서 화폐처럼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리 고용지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가치 떨어지는 모습이죠. 다음 통화 가치 즉 달러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통화 달러의 재정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반대로 화폐 가치의 하락은 더 커지고 있죠. 이게 언제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원자재 비용 물류 비용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나왔다가 안정화되면서 떨어졌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CBDC 나오죠. 키 핵심 통화 즉 달러를 컨버전할 달러를 대체할 그 미래 지표 2028년 4년 뒤에 예측치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된 애들 후보군인 거죠. CBDC 후보 네 종류에 대해서 아까처럼 예측 지표가 나왔던 건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거인 거예요. 먼저 리플 P 펜딩 에볼루션 보류가 나왔습니다. 테더 써클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얘네도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 TBD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코인 보이시죠? 적합 그리고 대체 가능성 87% 지금 1원도 안 하는 이 코인 2027년 되면 달러 가치 끝까지 추종해서 98만 퍼센트 성장으로 계산이 되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아주 유력 후보입니다. 구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제가 먼저 샀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 이름 이것만 주제로 제가 영상 만들어서 방송으로 계속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규정 위반이라고 계속 잘려요. 이 서류가 공개가 안 되는 거냐 모자이크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구글에서 답변을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코앞인데 만약 답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가려서 올린 거고 이거 그냥 저한테 개인 문자 주세요. 010-8257-2290 여기에 점프 이렇게 문자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영상 아래 주소 남겼으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귀찮게 왜 이렇게 하냐 뭐 대가 바라는 거 아니냐 그냥 주면 안 되냐 저도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사기꾼들 문자가 하루에 10개 이상씩 꼭 와요. 이런 거 다 걸러내려고 이 14군데 이상에서 제가 수작업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는 회신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문자에 담긴 코인 이름 하나로 인생 처음 겪어보는 폭등 140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자산 가치 가져가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셔도 아까 연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25년 초부터 27년까지 이 코인이 제2의 달러로 대두되면서 미친 상승 나올 때 아 그때 최정은이 말한 거 이거였지 그때 알아보고 사셔도 수익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이름이라도 내용이라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만 사놓으세요. 로또 사서 10만 원 날리지 말고 그냥 이거 10만 원만 사시면 이게 어디 날라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보유만 하세요. 이게 1억 4천만 원 됩니다. 100만 원 준비하시면 14억 원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서울에 집 한 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달러잖아요. 그냥 평생 보유하셔도 좋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장기 전망도 안 좋으니까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요즘 짜장면이 9천 원이에요. 삼계탕은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코인 제2의 달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는 나와버렸고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사실상 고갈 확정이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도 못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바꾸질 못해요. 내 살 길 내 가족 먹여 살릴 길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해서 투잡해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다음에 은퇴하면 괜찮을까요? 삼계탕 지금 2만 원이죠. 한 그릇이 10만 원 시대가 오면 내가 은행에 저축한 그 한국 돈으로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대한민국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나가고 나랑 내 주변 사람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출산률 박살났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퀀텀 점프 하셔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안전한 미래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제발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진짜 편안한 인생 누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